여러분 안녕하세요. 신JLPT N1 6개월 학습플랜을 담당하게 된 박성길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JLPT에서 신JLPT로 바뀌고 나서 총 8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바뀌었는데요. 2010년, 11, 12, 13년 그렇게 1년에 2번씩 7월과 12월 하게 되면 총 8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먼저 그 경량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출제 경량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지 6개월 학습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또는 12월 시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출제 경량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교시에 언어 지식은 문자의와 문법을 합쳐서 언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의의 가장 첫 번째 유형이 한자 읽기 파트인데요. 이 한자 읽기 파트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장에서 한 단어의 밑줄을 그어놓고 이것은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놓은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 일단 명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명사가 특히 명사 중에서도 2자 한자 두 글자로 된 한자어가 가장 많이 남았었고요. 이것은 또 음독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이고 너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읽히거나 생각지도 않게 읽히는 이런 단어 위주로 너무 그렇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다라는 생각으로 음독 2자 한자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간혹 동사나 혁명사 등도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훈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음독 명사의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는 한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충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걸 호에르 라고 했습니다. 뜻은 이제 짓다 라는 뜻인데 개가 짓다 할 때 짓다인데 자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 호라고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 단어를 알고 있지 않으면 즉 내가 이 단어를 학습을 해서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 단어를 모르면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독 한자의 경우에는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훈독의 경우에는요. 특히 이런 동사 이 한자가 호로 읽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뭐 신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동사나 혁명사 이런 쪽보다는 음독 한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특히 한자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넘어그렇게 주눅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맥 규정 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일본은 어떤 특정 품사에 너무 음메인다기보다는요. 전 품사에 걸쳐서 정말 이 사람이 N1에 걸맞는 그런 의위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명사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파트1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보면요. 부사, 특히 뭐 의성의태어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의태어. 그 다음에 관용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품사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전 품사를 골고루 내가 N1에 걸맞는 의위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사 쪽이 더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뭐 나중에는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사의 의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특별히 명사에 치우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퍼센트로 나눠보면 절대적으로 명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명사의 단어 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명사에 치우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 그 다음 교체의 유의어라는 것은요. 비슷한 말 찾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역시 이것을 보면 고론품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국어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내가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지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푸는 국어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못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어실력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연습을 어떤 품사가 놓으면 그거를 다른 품사로 짝지어서도 유의어로 읽게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사로 짝지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품사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품사를 통해서 서로 비슷한 말로 엮어서 이렇게 학습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용법 파트는 보면 자, 어느 한 단어를 주게 됩니다. 한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4개의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개의 문장은 전부 틀린 문장, 잘못된 문장이고요. 한 문장만이 맞는데 지금까지 보면 역시 명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미만,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6문제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뉘앙스 차이나 관용적인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답이 두 개 같아요. 해석을,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답이 두 개 같은데 일본어에서는 이 경우에 쓰지 않는 단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의 자체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 파트 이 4개 중에서는요. 용법 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법 파트로 가서 문법 파트는 첫 번째 공란매우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공란매우기가 총 N1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문장에서 관로가 있고요. 그 관로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문법이 N1이 총 한 3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35문제는 기존의 기능어라고 하는 문법의 문형이 있죠. 그것만 그냥 달달달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한 거의 90% 이상은 그 문형만 정확히 암기를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많은 문형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다 해도 이 공란매우기 파트 10문제에서 지금 보면요. 아예 없거나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10문제 중 5개, 그러니까 절반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떤 문제, 기능과 관련이 없는 문제 이 파트는 그러면 어떤 걸 출제를 하느냐라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JLPT가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실용적인 문장으로 가고자 이렇게 A, B 대화 형식,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A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B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형태의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종경어나 겸양어, 그 다음에 사역수동, 또는 수수동사 그 다음에 부사의 호응관계 앞에 어떤 부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캐시 때 하면 뒤에는 부정이 와야 되겠죠. 결코 난이, 난이, 나이 이런 식으로 부사의 호응관계라든지 기초문법을 응용한 문법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문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3나 N4 정도에서나 다룰 법한 그런 문법들인데 이 문법들에 반드시 충실히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그냥 단순히 너무나 쉽게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을 다시 한 번 꼬우고 또 이렇게 응용하고 활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문법에 일단 충실하자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문법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5에서는 이제 단순, 기능의 단순 암기만으로는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상당수 등장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간혹 보시면, 간혹 보시면 어휘 문제도 어? 이게 문법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그런 어휘, 단어 문제도 이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문자의와 문법을 아울러서 언어 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굳이 문자의 문법 따로따로가 아니라서 그냥 언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계선도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의 두 번째 유형으로 순서 조합, 그야말로 문맥 배열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문장에 밑줄이 네 개, 빈 줄이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가 있는데 그 별표 속에 어떤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들어가면 될까요?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기능어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어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기능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특히 파트 5에 직접적인 어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능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해, 그 다음에 청해에서 기능어들이 들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서 조합 파트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기능어를 알고 있으면 내가 거의 네 개 중에서 이렇게 밑줄이 네 개가 있으면 자, 이게 별표에 몇 번이 들어갑니까? 라는 걸 보면 1, 2, 3, 4번을 딱 보시면 그 기능어를 보시게 되면 3번, 2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번, 2번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게 1번하고 4번인데 기능어를 알게 되면 일단 이렇게 먼저 잡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어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법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장의 문법 또는 글의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해처럼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독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지를 가만히 보시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고 선택지만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 유형이 전부 빈칸 메우기 형태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처럼 어떤 밑줄을 그어놓고 가리키는 말이 뭐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빈칸 메우기 그래서 문제가 없고 선택지 1, 2, 3, 4만 있기 때문에 문제 쪽으로 미리 가실 필요가 없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41번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1, 2, 3,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지금까지 총 치루어진 8번의 시험 중에서요. 한 번 정도 한 번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평이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논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문장의 흐름만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만 그 빈칸에 앞뒤만 보고 찍어넣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저절로 쭉 달아가는 그래서 서술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맥 문맥상 봤을 때 마지막에 이어지는 문장이 뭔지 접속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가 되는데 이 독해가 6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자, 단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 장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장문입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문도 가만히 보면 장문은 두 개가 나옵니다. 애논의 경우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지문 하나에 네 문제씩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문항 개수로는 여덟 개가 나오겠죠. 중문은 지문이 세 개가 나오고 한 지문당 세 문제씩 총 아홉 문제입니다. 그러면 애논독해가 총 평균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문에서 아홉 문제 장문에서 여덟 문제 그래서 합치면 열일곱 문제 그렇죠? 스물다섯 문제 중에서 열일곱 문제를 중문, 장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문, 네 문제의 단문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지문을 비교하는 어떤 종합,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문과 장문을 극복하셔야지만 반드시 독해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독해는 의외로요 많은 학생들이 과락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지문들을 가만히 보면 비교적 쉬운 일상적 상황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신문 사슬도 많이 나오고 논술문이나 설명문 그 다음에 다양한 테마 어떤 교육과 심리 그 다음에 환경 등등 이런 다양한 테마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어떤 예능 쪽인 음악과 미술 철학 등등의 여러 점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어떤 지문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해 문제 형식 그러면 문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밑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문 같은 경우에 특히 마지막에 보면 주로 필자의 의견이 뭐냐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또는 본문 내용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어느 정도 N1 아름 어느 지식이나 청해를 좀 한다 하더라도 독해에 대한 이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면 독해의 본문은요 좀 쉽다 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선택지가 1, 2, 3, 4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 도저히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두, 세 개 막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대로 본문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선택지 내용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도요 어느 한쪽도 어려워버리면 결과적으로 풀리지 않는 건 또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에 다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수험자들이 독해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의위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조차 잘 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은 대충 됩니다. 그런데 해석은 대충 되는데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됐는데 뭘 묻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력 부족입니다. 독해 독 읽는 건 되는데 풀해 풀고 이해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든지 또 어떤 타이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문 같은 경우에 보통 단문 4개 정도가 합쳐진 게 장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한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장문에 문제가 이렇게 4문제가 달려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1번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단락 2번 문제 세 번째 단락 3번 문제 네 번째 단락에서 4번 문제를 해결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공식이 100% 적용된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장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단락을 해놓고 1번 문제가 풀리면요. 이걸 대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1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고 2번 문제까지 풀리는 내용까지 쭉 읽고 또는 3번 문제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니까 1번 문제에 1, 2, 3, 4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 2, 3, 4 라는 것도 어딘가에 본문에 다 들어 있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제대로 알면 2, 3, 4 라는 지문이 선택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부 다 읽어버리니까 이게 분명히 본문에도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고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면요. 정답만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쿄는 지금까지 많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수준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8번의 시험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조절이 되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교시 청해가 치루어지는데 청해 역시 마찬가지로 60점 중에 기본적으로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은 항상 19점 미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청해는 정말 잘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정말 못하는 학생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해 시험은 8번 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봐도 청해는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정말 청해가 어렵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는 본인이 청해에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N1 다른 파티에 비해서 청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거나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청해를 보시면요. 최근에 보면 청해의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어떤 논란이라 그럴까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 12월에 치러졌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원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치러졌던 두 번의 시험에서 속도가 기존보다 조금 빨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속도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빠른 속도 빨라진 속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한 1.2배속 정도에도 적응하는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총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과제의 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제의 이해는 말 그대로 과제라는 게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묻지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뭘 했나요? 이런 과거적인 질문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제의 수행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과제의 수행자가 남자면 남자 이야기에 집중하라 또는 여자면 여자 이야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지금 이후에 뭘 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주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과제의 수행자가 남자라 하더라도 여자 이야기도 같이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지시를 받아서 남자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의 수행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 하지만 그 과제의 수행자가 남자라고 해서 여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흘려듣는 이러면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포인트 이해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나 항상 보면 JLPT의 정답을 고르는 건요.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못도 모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좋은 정답이 1,2,3,4 번 중에 3번인데 이 3번이 만약에 없었다면 4번도 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4번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3번이 완벽한 정답이면 그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문제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한 20초 내지 길게는 30초 가까이 시간을 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1,2,3,4 선택지를 미리 읽어 놓으시고 1번으로 적혀있는 선택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글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요 이해가 학생들이 청해 중에서 비교적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개요 이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문제를 들려주는 부분이 파트1 파트2 기능이 있습니다만 파트3 개요 이해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만 설명을 해주고 바로 내용이 쭉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게 말하는 걸 따라갈 속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만 메모를 해두시면요. 그걸 쭉 이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핵심 단어만이라도 반드시 메모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이 즉시응답 또는 질의응답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물론 비즈니스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사지 선다행인데 이 파트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답을 1, 2, 3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 그래서 이게 보통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문제마다 문제마다 입에다가 1, 2, 3 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다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그래서 1번 문제였던 질문이 나왔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 1번에 대한 1번이 아닌 것 같다. 2번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3번이 확실해요. 그러면 정답이 3번이죠. 그런데 1번이 아닌 것 같은데 2번을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번이 역시 들어보니까 아니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판단이 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푸는 것과 표시를 하지 않고 푸는 것에는 확실히 정답률에서 지금까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청해를 상당히 청해가 취약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해 전 파트에 걸쳐서 다 취약합니다. 거의 너무나 음성적인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했던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단히 청해가 취약했지만 이 파트 4에서 이 방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요. 다른 것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다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는 들리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만큼 그런데 이 학생은 이 14문제 중에서 10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몇 개 맞았느냐 하면 14문제 중에서 2개 내지 3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방식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파트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오히려 쉬운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쉽게 쉽게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정답을 빗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1, 2, 3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종합이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종합이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시 파트 3 개요 이해하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파트 3과의 차이점이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요. 파트 3은 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파트 3도요. 남녀 대화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만 이 파트 5는요. 대화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굳이 차이라면 차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질문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문제는요. 어떤 남자나 여자의 연설문 형태의 내용을 듣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남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남녀가 등장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스토랑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쭉 설명을 하고 그 코스에 대해서 새로운 남녀가 등장을 해서 서로 어떤 코스를 정할 건지라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질문 1은 남자는 어떤 코스를 선택했느냐 질문 2는 여자는 어떤 코스를 선택했느냐 이 부분 또한 연설문 형태에서 A 코스는 어떤 건지 B 코스는 C 코스는 D 코스는 이게 반드시 메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 대화를 나눌 때는 A, B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메모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별 학습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총 6개월의 기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제가 학습 플랜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7월 시험에 대비해서 6개월간 학습 전략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7월 시험 치고 나서 12월 시험에 대비해서 또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월 첫 번째는요. 먼저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시기를 권합니다. N2를 합격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N2 시험을 떨어졌지만 아깝게 떨어져서 다시 N2 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N1을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N2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바로 N1에 도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N1을 준비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풀어보면 대략 지금 아 지금 만약 내일이 시험이라면 나는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파트가 더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모의고사를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식 파트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지식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시되 먼저 파트 1과 파트 2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한자 읽기가 되겠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문맥 규정 즉 공란을 메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휘량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를 학습을 하시되 파트 1, 2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문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독해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문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는 단문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차츰 길이를 조금 늘려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레벨이 일단 처음에 모의고사를 제가 한번 쳐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본인의 레벨이 아직 나는 청해가 많이 위협한 것 같다. 그래서 그야말로 N3 정도 수준 되려나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N3 정도 수준의 문제집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은 정말 N3도 아직 청해가 N3도 안 되는데 N1 시험을 나는 준비하기 때문에 무조건 N1 문제집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인의 청해 실력을 정확히 진단하셨으면 그에 맞는 레벨벌 학습이 일단 필요한데요. 일단 청해 실력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일본의 길을 노출시키는 그런 시간을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한 달 30일 이렇게 해서 6개월 5, 6개월 정도 쌓이다 보면요. 상당 부분 청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해는 그리고 파트 1에 좀 집중을 해서 과제 2의 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10문제를 푸셨다. 그중에서 내가 3문제, 4문제 또는 5문제를 맞았다. 몇 문제를 맞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요. 전 문제의 스크립트를 다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일부러 외우려고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소리 내서 10번, 20번 읽다 보면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은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기 때문에 청해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역시 해바위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로 넘어가서 역시 언어 지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가 총 4가지 유형인데 세 번째 교체의 유의어 파트하고 그 다음에 용법 파트 하나의 단어를 주고 제대로 쓰인 문장을 골라보세요. 용법 파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독해는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중문 중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문은 총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만 지문 하나당 문제가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9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청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그런 청해 훈련은 꾸준히 하시되 이번에는 파트 2 포인트 2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시 스크립트 다 확인하시고 그것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 번 수십 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월로 넘어가서요. 이 언어 지식 파트에서는 문자의 파트는 조금 비중을 문법적으로 옮겨가는 문법 중에서도 파트 5 문법의 공단 매우기인데 여기는 수많은 기능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능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어가 독해라든지 청해에서도 들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의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문법 있죠. 기초적인 문법 그러니까 N4 N3에도 놓을 만한 그런 문법이 N1에도 놓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놓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종경어 겸양어 그 다음 사역수동 뭐 이런 표현들이 N1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다소 좀 더 한 번 더 꼬아서 그리고 좀 더 응용하고 활용해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 절대 소홀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다시자라는 거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중문이 2월에도 학습을 하셨습니다만 3월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중문의 비중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도 같이 좀 더 학습을 하시는 걸로. 장문은 N1만 유일하게 두 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용 이해 하나는 주장 이해라고 하는데 이 장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장문 하나당 문제가 네 개씩 있습니다. 여덟 문제 그러면 앞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총 아홉 문제 장문은 총 여덟 문제 합쳐서 열일곱 문제 N1이 스물다섯 문제 물론 스물여섯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중에서 중문과 장문만 딱 두 개만 빼고 봐도 열일곱 문제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비중이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의 같은 경우에는 파트 3 개요 이해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월로 넘어가서 어느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조합하는 문맥 배열하는 파트 6 문제와 다섯 문제죠. 그 다음에 독해처럼 생겼지만 독해가 아닌 빈칸 매우기의 형태로 출제된 문장의 문법 글의 문법 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학습한 파트 1,2,3,4,5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월별로 좀 더 포인트 중점을 둬야 될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문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월과 3월에 걸쳐서 이제 중문 다음에 3월에 오면서 장문도 곁들여집니다만 4월에 오면서 장문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 플러스 종합이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이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보 검색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장문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파트 포죠. 그러니까 즉시응답 또는 질의응답인데 이거는 단순 응답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오히려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쉬운 문제가 순간적인 이런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옆에 1, 2, 3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지워 들어가면서 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ll로 들어와서 이제 어느 지식은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청해가 있습니다만 자 어느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를 전 파트를 한번 쭉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자의의 교재가 있고요. 문법 교재가 있으면 마지막에 있는 주로 파트별 파이널 테스트라는 부분이죠. 실전 모의고사인데 각 파트별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된 파이널 테스트를 위주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정보 검색과 그 다음에 정보 검색과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지문을 놓고서 비교하는 이 종합 이해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시면서 그 다음에 파트별 실전 모의고사 독해 교재 파트별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기 파이널 테스트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종합 이해라는 파트에 중점을 두시면서 중점을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까지가 마지막이니까요 거기에 파트별 실전 모의고사 청해 문제집에 마지막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된 파이널 테스트를 푸는 형태의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을 남겨둔 바로 직전 한 달이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식 독해 청해 이렇게 따로 뭐 나누지 마시고요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된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지식은 어느 정도 성적인지 독해는 그리고 청해는 어떤지 이런 것을 정확히 풀어보시고 처음 N1을 학습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1월 달에 문제를 한번 모의고사를 풀고 들어왔을 때 그때의 성적과 이때의 성적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확인만 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오답을 왜 이게 정답인지 왜 내가 틀렸는지 그 다음 맞춘 문제들라도 본인이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맞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춘 문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시험장으로 향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자 皆さん 頑張りましょう では皆さん 頑張りましょう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